여성의 머리와 어깨에 생쥐들이 앉아있는데요. 일반 생쥐들을 집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. 집에서는 수십 마리의 생쥐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성은 과거의 톰과 제리 만화를 보다가 제리 생쥐의 귀여움에 푹 빠져서 한두 마리씩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쥐들을 키우고 있으며 생쥐 촉감이 부드럽고 다른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손을 타면 잘 따른다고 합니다. 생쥐고기를 먹는 나라도 있다는데 이 여성에겐 그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보이겠네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